Q. N-LOG 자 저희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. 이제 선우 형이 가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삼겹살을 어떻게 삼겹살 삼겹살이요? 담백해요. 구이용으로? 구이용 하나랑 소세지도 삽시다. 좋아. 소세지. 뭐 취해먹을까? 몰라요? 그냥 맛있는 걸로 해줘요. 형 귀 찍고 있었어요. 형의 그 초록색 피아식 메시지를 입고 있었어요. 와 근데 요즘 진짜 물가 진짜 비싸졌구나.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사면 제가 다 먹을 거 같아서 살짝. 아니야 그냥 다 시키면 안 돼. 다 시키면 안 돼요? 다 먹자 그냥. 케이크 그럼 케이크라고 칠까요? 저 케이크 좋아요. 엔더그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숙소가 조금 더럽죠? 네 더러워요. 아무튼 저희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내일 물놀이를 할 건데 물놀이 짐을 생일 거거든요? 저 사실 수영복만 챙기면 돼요. 맞아요. 수영복 챙기고 타이즈의 반바지. 이제 물놀이용품 뭐 물총 이런 거 준비했거든요? 맞습니다. 사실 개인 가방에 저희가 내일 연습도 있거든요? 개인 가방에 넣을 짐이 부족해서 약간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. 네. 또 이런 물총을 준비해봤어요. 저희가. 이것도 이것도 물총이에요. 으이 소리. 은근. 됐지? 아무튼 저희는 내일 아주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스. 가보죠. 한림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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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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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어떠신가요 선호 씨? 네 일단 너무너무 설레고 아 근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?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또 수영장도 있고 뭔가 놀거리도 되게 많고 먹을 것도 또 제이 형이 요리도 맛있게 해준다 그래가지고. 고맙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우리 제이 형 패션이 좀 많이. 네. 삼촌 같죠? 그게 어떤 컨셉이죠? 오늘 컨셉은 이제 저희 N.I.F.M에서 가장 이제 애기미를 담당하고 있는 두 명이랑 같이 가는 거이다 보니까. 제가 이제 오늘 유리해주고 챙겨주는 삼촌 컨셉으로 왔습니다. 삼촌? 저는 그냥 옆에서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. 제가 오늘은 삼촌의 마음으로 저희 애기미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갔습니다. 자 가평에서 보죠. 가평에서 볼게요. 안녕. 안녕. 배경 인서트 좀 탈게요. 딱 도착했는데 진짜 산이에요. 맞아요. 완전 숲속 그냥 산. 산속입니다 여러분. 산밖에 없어요 그냥. 맞아요. 나무밖에 없어요. 오히려 이게 경치가 좋아가지고 힐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근데 된장찌개랑 그런 거 해야 되니까. 그럼 제가 된장찌개 할게요. 그럼 나 뭐해? 너? 형 응원해줘요 카메라 드리고 있어. 오케이. 오 괜찮네. 오케이. 렛츠고! 삼촌들 밤에도 이제 해져도 이제 선거 지난번에 가야지. 진짜 부었어. 가볼까요? 렛츠고! 안녕. 네 저희가 나왔습니다. 산이네요. 와 진짜 공기 짱 좋아. 자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이 다 놀고 계시는데 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. 네. 한번 가볼까요?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렛츠고! 오 재밌게 노시는구만. 재밌게 노시네. 이게 딱 우리만 쓰는 거네. 우와 진짜 좋다. 아주 모던하우스 느낌입니다 여러분. 우와 뭐야? 이거 쉬는데 왜 이렇게 넓어? 우와 진짜 좋아요. 우와 넓은 거 봐. 우와. 뭐야 여기에요? 우와. 야 생각보다 깊어 보이는데? 아닌가? 바로 거의? 일단 바로 먹.. 바로 먹.. 바로 먹.. 오 좋아 좋아. 니키? 니키야 아닌데? 니키 있다 니키. 오 뭐야? 좋아. 와 너무 좋다. 와 진짜 좋다. 우와 너무 좋다. 나 배가 너무 고픈데? 일단 바르고. 바루래치군. 엔. 로그. 네 이 오리는요. 제가 꼭 타고 싶었던 오리인데요.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바람을 좀 더 넣어야 돼요. 물에서 타려면. 맞아요. 놀 준비 좀 하고 계세요. 밥 하고 올게요. 좋습니다. 상우 씨. 네. 어떠신가요? 너무 좋아요. 그쵸? 저 진짜.. 너무 젊정렸어요. 진짜 슈퍼하거든요. 따뜻한 물이라 하시는데? 따뜻해. 오 뭐야. 좋다 진짜. 보시면 야외가 아니에요. 시이랍니다. 우리끼리 언제 이렇게 와고 있어요. 달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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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누. 이 대고 있는 거 맞아? 대요 대요. 야 야 빠진다. 야. 바통 탑. 이 정도 될 거 같긴 한데. 사실 괜찮아. 나 표정 안 돼. 그래도. 혹시 뭐. 이 정도에 갑자기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. 팟. 뜯어볼까요? 어 진짜? 바로? 호잉. 근데 여긴 불을 못파나? 이건가? 아 여기 있다. 와 잠깐만 이거. 와 재밌겠다. 와 재밌겠다. 야 너 괜찮아? 야 너 괜찮아? 야 너 괜찮아? 너 나와야 돼. 와 재밌겠다. 와 재밌겠다. 와 재밌겠다. 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부어서 가도 돼. 야 너 가능해? 와. 와 대박. 뭐야? 약간 바닷속에 태어들면. 이런 느낌. 그런 느낌이겠지? 아 지금 수영복이었으면 바로 이대로 뒤집어서 빠졌다. 나 그냥 지금 갈아입을래? 어? 같이? 어. 여러분 저희는 갈아입고 올게요. 와 잠깐만. 야! 저 도와줬어. 잠깐만 저 도와줬어요. 와. 오케이. 플리즈 셰프 미. 저 도와주세요. 아issäson 암플. likeHey yo. 아icop LOOK ATTANA! 아 Leadershipowned next. 아笨set. 아 ancora井. 아악 Extreme roots 안 했어. 아하쌀. 아azu 있지 없네. 아프어. 제이 형. 어잉? 저희 calm자 먼저 들어와도 돼요? 들어가나잉? 진짜요? 응. 3초. 우리 놀아? 너 놀아? 카ителя범만 하고 할게요. 카ift 한 번만. 그래 나도 도와줘야지. 예 도와줘야 되나? 그럼 저 칼질 한 번만 하고 갈게요. 어? 갑자기? 칼질 한 번만. 그래 나도 도와줘야지. 네 도와줘야 돼요. 아 꽃이 형이 왜 이렇게 생각해? 야 그냥 뭐라고 하던데? 아 정답이 다행기라고 해. 아까운 거. 저 칼.. 야 너 칼.. 저 칼질 잘해요? 자.. 쫑삼촌의 요리교실. 쫑촌. 아 형 지금 진짜 약간 요리 잘하는 삼촌 같아요. 지금 딱 그런 오는 컨셉이야. 제이 형이 놀라 했어요? 진짜요? 형이 놀라 했어요? 어 내가 놀라 했어. 형이 놀라 했어요? 응 내가 놀라 했어. 진짜 놀라옵니다. 아 안 파도 돼. 밀키지 마. 안 밀치지 안 밀치게. 알았어 알았어. 나 진짜 무서워 진짜. 안 밀치게 안 밀치게. 싫으면 안 하죠. 아 진짜 하지 마! 안 한다고요. 아 잘한다. 하지 마! 안 할게요 안 할게요. 하지 마. 나 이거 진짜 무서워해. 알았어요 알았어요. 싫어하잖아. 아 너 안.. 안 안 넣어요. 알았어 여기 있을게요. 여기 있을게요. 오케이. 오 이거 따뜻해. 따뜻해 물. 오! 깊어요? 아 깊지는 않아. 이거 진짜 예쁘다. 우와. 우와. 오 뭐야. 우와. 우와. 오 따뜻해. 우와 진짜 따뜻해. 우와. 우와 재밌다. 우와 재밌다. 우와. 우와.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. YNMIE다. Bus surdes. 야 robux는 미안하다. 야 야야 막. 하! 아 정말 Happy Earth Two nur. reiter yakni. 어어어 1997. instans這樣的카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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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들어? 야! 와 왜 이렇게 해? 와! 와 진짜 따가워 따가워 야! 알아! 알아! 아하! 수영.. 하.. 수영하는 거 맞아요?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?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? 하.. 수영하는 거 맞아요? 아니에요.. 우와.. 우와 너 하네? 너 수영하는구나? 끝난 것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혼자 못 따라요 바다 머리를 어떻게 떠요? 뭘까요? 공지점을 따로 뜰잖아 봐봐 해봐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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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형 와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이 형 공포가 맞네 제이 형 파이팅 제이 형 잠깐 와볼래요? 네 야 제이 형 너 퍼뜨릴까? 아 옷 갈아입고 형 옷 갈아입고 와요 뭐 어렸을 때 수영 좀 배워볼걸 어? 피고? 수구 수구 수구? 네 수구 볼게입니다 비워야지 경고 고맙습니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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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술이 하루를 살다가 작은 의문이 생겼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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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술은 그런가 보겠죠 혹시 너도 갈림이 되어 그저 우리만이 아는 이 순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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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휘야? 거기서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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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요! 여보! 엔... 아니 뭐야? 뭐야? 꽤 빠르게 해? 진짜 괜찮지? 네. 아 잘 돼요? 다 됐다. 오!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야 너무 배고파 지금. 배영을 화가 안 하고 싶은데? 너무 배고파. 되게 대영을 구하는 겁니다. 와 레전드 뭐야? 대박 야 대박이야? 와 형 진짜 대박이에요 와 뭐야? 꽃이 뭐야? 감독! 뭐야? 레전드잖아 꽃이 하고 와야 되는데 벌레와의 전쟁이 그래 라면을 끓이자 와 진짜 벌레와의 싸움이 와 진짜 이 라면이 머리만 나거나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여기 지금 2만원 나봐 뭐 2만원 나봐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왜 맛있어? 와 좀 맛있는데? 근데 나 너무 좋아 지금 내 거야 야 끝났다 야 끝났다 우리 자 그럼 먼저 먹고 있을게요 삼촌 삼촌 먼저 먹고 있을게요 삼촌 알러브 땡큐 인사드도 하실게요 제이 형 거를 형 형 거를 다 먹을게요 보니까 이거 덜어놔 야 라면 누가 끓였는데 진짜 기가 맥힌다 진짜 제가 끓였어요 나는 맛있는데요?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딱 아니 먹었습니다 이거 다 같이 오고 싶다 그래서 진짜 제가 딱 책상도 딱 그런게 와 진짜 맛있다 뭐야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뭐야 레전드 느낌이 응 진짜 가족 배움 온 거 같아요 우리가 가족 같구나 이렇게 늙다니까 제이 형 제이 형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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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끓였냐 진짜 라면 잘 끓였다 진짜 라면은 진짜 좀 많이 먹는데 오늘 많이 먹네 많이 먹네 이상해 너네 너 아카페 안 먹고 다녀네 수원하니까 고급해 그니까 물 물에서 아 제이 형이 진짜 상이까지 했었다고 저는 칼로리 초음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진짜 수영 너무 힘들어 엔 루 그 여러분 이거 달이에요 달 진짜 예쁘죠 지금 살짝 달 성공 지금 밤런 도착 두번째 로봇 데미지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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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? 이거 세련된다 이거 봐 아야 진짜! 우와 우와 우와! 우와! 간지럽게도 애맞이! 간지럽게도 못할까? 개파리가 재론나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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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! 안녕! 안녕! 야! 전 아무래도 또 나왔습니다. 나이스! 자, 그럼 중간할게요. 그만! 가온아시 아니에요? 괴물 아니야? 씻어야겠다. 아, 잠깐만. 수건 씻어. 마트 가서 가졌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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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서 됐는데? 승자! 엔, 노, 그! 찍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? 와우, 피부가 아주 끝내줘요. 자! 다빈티 코드 하러 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지 않아요? 몰라. 한 번만. 축제 같았지. 와우, 보지 마요. 오빠도 안 봤어, 안 봤어. 검정색이. 이? 땡. 하이프이네, 저거. 되게 많아. 조금 비지 않은 걸 들어야겠다. 맞아. 좀 마피아 게임처럼. 뭔지 알지? 몰라, 꼭 패셔야 되는 거 같아. 아, 반칙이죠, 반칙. 땡. 어? 진짜? 뒤집어요. 딱 뜯겼지? 딱 뜯겼어. 딱 뜯겼어. 제이 형 왠지 끝낼 수 있을 거 같아, 이대로. 내가 왔다면. 우리 완전 지금 명탐정 코난이야 지금. 추리 레전드야 지금. 명탐정 쩡쩡쩡쩡. 명탐정 쩡쩡쩡쩡쩡. 쩡쩡쩡쩡. 왜 보여? 진짜 지금 영화 찍는 거 같아요, 지금. 뭔가 멋있는데? 영화? 범인은? 범인은?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. 아, 끝났다. 앞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10이네. 땡. 바보예요. 10? 땡. 10이 여기 있잖아요. 뒤집어요. 여기 있구나. 형 바보냐고요. 진짜 여기 있는데. 10까지 밖에 없는 거야. 11까지 있어. 11까지 있어. 아, 형 진짜. 물을. 물을 모는다. 뒤집어. 여기 있는데 구랑도 사이에 뭐가 있어. 아니. 조용히 해 형. 운수도 잘 안 해요. 7. 맞아요. 끝. 끝났어요. 자, 언제나 끝은 움직이죠. 와, 지금 진짜 레전드다. 아니 어떻게 이겨? 개봉. 빠뚱. 뭐야? 오 마이 갓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진짜. 먹어봐. 꿀맛. 진짜 너무 맛있어. 나 애초에 황한 걸 모두면 안 좋아해. 아니 별로 안 화해. 아니 진짜 맛있어. 해. 콜라. 나 황한 걸 진짜 뭘 먹어도 못 먹어. 맛있어. 이게 근데 민트 맛이 좀 약하네. 응. 배라 음악 없나 배라 한 번? 셋. 하나. 셋. 하나. 하기는 활짝 햇살은 반짝 사랑에 빠진 공주 두근두 모르녀 얘기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제가 살면서 친구들 집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진짜로? 응. 다들 놀래요. 응. 나도 놀랐어. 친구들 집에서 어떻게 자지? 근데 나도 친구 집에서 잔 적은 없어. 친구들이 내 집에서 잤지. 그게 그거잖아. 전 맨날 친구 집 사잖아. 저희 집 안 돼가지고. 난 그냥 우리 집이 거의 애들 집이었어. 저희가 이제 다빈치 코드도 하고 네. 아이스크림도 먹고 네. 수영도 하고 삼겹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저 오늘 재밌게 놀았는데요. 너무 좋았어요. 진짜. 너무 행복했어요. 같이 놨죠. 네. 광고 주세요. 이제 저희는 이만 드라보부터 가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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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